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삼한시대 수리시설이자 충북 제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위림지에 5년째 방치되고 있는 건물이 있다. 옛 위림지 이벤트홀이다. 거액을 들여 건물을 매입했지만 오랫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유명 관광지의 풍광을 훼손하는 흉물이 됐다. 11일 제천시에 따르면 옛 위림지 이벤트홀은 1999년 6월 3009위 터해 지상 2층, 지하 1층 규모로 결국 시가 제출한 미니어처 조성사업 관련 안건을 심사하지 않았다. 시 관계자는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시의회에 내달 관련 안건을 심사해 달라고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. 보드캐스티나 코커 2017년 10월 11일 18시 25분 송고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기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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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